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뀨님 복귀했다 나는 근데 뀨님보다는 진짜 이분 한번 핫방 뚫어보고 싶어 얘들아 그게 안될까? 김인호? 김인호? 아 나 그거 있잖아 수인님 리액션 형들 기억나? 이거 왜 이렇게 중독되지? 아 존나 귀여워 와 그거 진짜 귀엽다 김인호 김인호 아 수인님? 너무 귀여워서 계속 봤어 아 맞아요 아시네 오빠도 좀 약간 자빠졌지? 어 계란 수인님이랑 핫방 하자고 꼬셔봐 좀 하는데 아 난 핫방 한번 하고 싶다 근데 그분 안 하신다며 원래 나 바로 진짜 대구 바로 갈 자신 있거든요 봉준이도 안되는데 되겠냐 하는데 그쵸 들었습니다 저도 봉준님도 커트했다고 들었는데 내 얘기 어딨어 한국의노이 스테이예 인어 인어님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김인어 반갑습니다 심쿵했다 진심 무표정으로 치고 계시죠? 아 진짜예요 진짜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인어님 영상 올려준 거 봤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수희님 대구사세요? 네 저 대구사세요 리액션만 보고 나가자 어때? 리액션 한 번만 더 보자 1 2 3 율동 율동이 뭐야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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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다 제발 구미베어 제발 구미베어 걸려라 3번 3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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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전 좋습니다 미치겠구만 어떻게 미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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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인어님 나가지? 네? 인어님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미칠 사람인데 troll 아니 진짜 귀엽다 야 얘들아 합방 시도 한번 해볼까 어때? 어? 합방 제2 한번 해볼까 얘들아? 어때? 성공률 1%긴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? 아 너무 귀엽네 진짜로 아 무슨 소리세요 도전 도전 까이면 까이는 거지 얘들아 밑잘 본전 아니겠어 맞지? 어? 수리님 혹시요 제가 11월에 대구가 대구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11월에 대구 갈릴 네 혹시 합방 가능 한가요? 합방이요? 합방 합방 그냥 밥 정도? 그 합방 합방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된다고 말한 합방한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누구요? 합방은 첫 합방은 나랑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안그러면 안 된다 진짜로 알았다고 원래 저부터 그럼 전 대기 순번 2번 해도 될까요? 2번으로 해도 될까요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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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번 기대 안했잖아요 형들 나도 기대 안했어요 아우 힐링 잘했네 맞지? 힐링 진짜 잘했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진짜 여동생 같은 느낌 애들아 인정? 진짜 여동생 같은 느낌 soften 아우